안녕하세요 그게 뭐야? 오늘 월급날이어서 집에서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으려고요 아 삼겹살 좋지 수고하세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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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안 돼 아파트에 고기 냄새 진동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 저 저 싫어해요 싫으면 싫을까 저는 억지를 그렇게 부리세요 아 그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눈다랄께는 안 돼 아 제가 환기 잘 시키겠습니다 환기는 난 모르겠고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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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진동하면 사람들이 불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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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쾌지나 칭칭나네 아이 쟤 조금만 구워 먹으면 냄새도 별로 안 나요 딱 1인분만 구워 먹을게요 1인분인지 남궁호뿐인지 난 모르겠고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돼 옛날에 어떤 집은 고기 냄새 날까봐 향수에 고기를 1년 동안 푹 재워놨다가 구워 먹었어 그 고기가 바로 삼겹 넘버 5야 명품 고기집 진정한 된장남이라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 거예요 몇 동 몇 혼데요 거기가 103동 어디인지는 난 모르겠고 고기 꾸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꾸면 안 돼 꾸면 안 돼 고기도 꾸면 안 되고 돈도 꾸면 안 되고 꿈도 꾸면 안 되고 아 네 꿈은 꿔도 돼 왜요? 돼지꿈이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기 꿔 먹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이성동이 아이고 이성동이 오일이 이거 봐봐 큰일이야 야 이거 진짜 큰일인데 이거 어쩜 좋아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야 3년 전 호미를 못 찾고 있어 그건 그렇고 이건 뭐야 삼겹살이야 어? 내가 미세먼지를 많이 먹어가지고 삼겹살 먹고 먼지 좀 쫙 빨라고 먼지엔 삼겹살이 최고지 역시 맛있게 먹어 고마워 수고 참 귀여워 뭐해요 이게 뭐가 아니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저는 안 됩니까 먼지를 많이 먹었대잖아 그게 무슨 그럼 너도 가서 먼지 잔뜩 먹고 와 그럼 내가 삼겹살 구워 먹게 해줄게 아니 그 먼지를 잔뜩 먹고 오라고요? 그래 그럼 내가 삼겹살 한번 구워 먹으려고 아 먼지를 어떻게 하면 많이 먹지? 아 그래 청소를 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청소를 한 달 동안 안 하고 먼지를 열심히 모으다가 드디어 한 달 지되는 날 퇴근길에 아 집에 가서 먼지도 먹고 삼겹살도 먹어야지 이러면서 먼지가 돼요 노래 부르면서 도착해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어? 문이 왜 열려있지? 어 엄마 여기 웬일이에요? 잠깐 들렸는데 집고리 이게 뭐냐 엄마가 먼지 안에 없이 싹 다 청소해놨다 안돼 엄마 왜 들고 이걸 내 먼지 아니야 아직 청소 안된 곳이 있을거야 그 위 먼지다 여기 장롱하네 이 정도는 부족해 내가 진짜 먼지를 내야겠다 예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정말 왜 그래 너 엄마한테 아주 그냥 비 오르는 날 먼지라게 맞고 싶어 예 때려주세요 엄마가 정말 이게 왜이래 왜이래 아 아 아 먼지다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다 먹고서는 결국에는 먼지도 먹고 욕도 먹고서는 결국 만신창이가 내 몸으로 와갖고 삼겹살에 구워먹으라고 응 잘 안해 빨리 가서 맞고 와 엄마한테 안 맞어 왜 맞고 삼겹살 맞으라고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라고 내가 목 아파 죽겄네 아니 목 안 아파 목 하나도 안 아파 내가 노래도 부를 수 있어 네 입술에 나를 욕해도 난 아니야 아니야 하나 달란 말야 오오오 거짓말 마요 형님의 생일날 내가 케이크까지 사다 드렸는데 여기 고마워하기커녕 화를 냈잖아 케이크 사다 준 건 너무 고마워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초대신 향을 피웠잖아 강풍비 누울 뻔했어 가 가 잘 가 뭐야 이 할아버지들 왜 갑자기 힙합을 하시는 거야 우리는 다이나믹조의 진정한 라이벌 그냥 다이 T.I.E.Q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뭔 소린지 난 먹겠고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돼 아저씨 저 얘기 좀 들어보세요 뭐 뭐 아 저 오늘 고기 구워 먹으려고 아침부터 한 끼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아 한 끼도 안 먹었어 네 아 그럼 진작에 그렇게 얘기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가서 고기 먹어 감사합니다 벗듯 굽지 말고 그냥 먹어 아 고기를 안 굽고 어떻게 먹습니까 안 돼 정 먹고 싶으면 집에 환풍기 설치하고 집을 고깃집으로 싹 다 리모델링한 다음에 그때 먹어 아니 고기 한 번 먹자고 집을 리모델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리모델링 아 이게 뭐야 아 삼겹살 먹는다고 그랬잖아 우리집 고깃집으로 리모델링 싹 하라고 그게 인간적인 돌이지 그게 돌이라고 그게 돌이라고 딱 맞는 말이야 너도 빨리 가서 리모델링해 아이가 안 된다고 아저씨 좀 놔봐요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손형 손 아파 죽겠네 아니야 손 하나도 안 아파 내가 손에 힘이 얼마나 세인데 야 봐봐 내가 손에 힘이 여 호두 호두도 내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야 야 이거 뭐야 내가 또 아 아니야 나 진짜 손에 힘 세다니까 야 봐봐 냄비 냄비를 내가 잡아가지고 야 야 야 뭐야 야